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소개하면 무장의 그림 동화책입니다. 베리어 프리가 일단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책인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무장의 그림 동화책이란 그림 동화책의 접근성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보장한 도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섯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그림 도서이고요. 두 번째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도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디오북이고요.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도 그림처럼 화면을 재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영상북으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점자 도서까지 다섯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비시각장애인분들이 일단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확대했거나 영상이거나 또 오디오북 또 점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쓰는데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하신 게 아닌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신 겁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7명과 함께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함께 하신 분들은 교사, 복지사, 안마사 또는 학생까지 해서 다양한 시각장애인들, 성인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집재성하겠다고 했을 때 부담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부담감은 없었나요, 어땠나요? 다 같이 그런 생각도 갖고 동화를 하는 걸 처음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처음에는 7명이 다 같이 초고를 준비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 베리오프리 버전이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작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베리오프리 버전으로 완성도 있게 가자라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 작품으로 이렇게 쭉 다 같이 합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초고는 저 혼자 썼지만 진행하면서 퇴고 과정이나 그림 작업 그리고 나머지 오디오 영상북을 만드는 과정이나 점차 도서를 만드는데 7명이 다 같이 함께하면서 저 혼자 힘을 주고 하던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되는 작업, 제가 쓴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를 다 같이 평가하고 다 같이 작업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람됐겠네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작업이고요. 돌아보면 그럴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 황령산이나 광안대교,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장소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이 장소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뭔가 더 다른 의미나 또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책에는 황령산, 광안대교 말고도 온천천길이나 구포무장의 숲도 나오고요. 화명생태공원이나 다대포해수욕장이 나오는데 혹시 이 모든 곳들이 다 무장의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각장애인도 편안하게 안내 보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지체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무장의 시설로 형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산에 그런 곳들이 참 많아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초읍의 성지곡 수원지도 입구에서부터 한 바퀴로 돌아 나오는 과정도 다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부산에 그렇게 많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시설이 완비된 곳들이 많습니다. 다 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 지필 과정을 통해서도 부산에 여러 모습을 담았는데 더 자랑스러워지게 되었답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부산 곳곳을 이번에 쭉 훑어보고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더 부산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책을 지필하다 보면. 네, 황령산을 나타내면서 봉수대와 방송국 송신탑이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림사파도 그런 부산의 모습을 잘 담아내어 주셨는데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품의 책. 이걸 점점으로 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지식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이 이동권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권리나 기회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최근에 일상생활 속의 점자의 권리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미흡한 면도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느끼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들이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가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참여도 동반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느끼기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동하는 측면에 있어서 횡단보도 같은 것도 앱으로 개발된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장애인을 위해서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부산 지역 장애인을 위한 또는 관광 오신 장애인을 위해서 앱으로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키오스크나 그런 측면보다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면에서도 개발되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아차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위험식품임에도 경고 문구가 그 점자 표시로 돼 있지 않다는 보도도 저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말 점자 역사가 100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제대로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쭉 말씀하신 바처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반문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크게 크게 좀 필요, 중요하다고 좀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까요? 네, 식품의약품 말씀하신 식품의약품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도 점자로 꼭 표기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될 피난 대피로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 맞게, 시설에 맞게 점자로 제공되어 있다면 사전에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는데요. 시각장애 교사나 학생을 위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 교과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게 법안으로 마련될 만큼의 현실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배리어프리, 무장해를 위한 활동이 미미하지만 조금씩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마인드 느끼시겠죠. 최근에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도 갖고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배리어프리 화면 해설에 관해서도 인식과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리어프리, 무장해에 관해서 제가 또 바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문화나 공감성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어떤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는 분야들이 많고 창의적으로 될 때 그런 공감과 그런 문화 속에서 새롭게 기반부터 해서 수정, 보완되는 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합니다. 보조적이고 뒤늦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빠르게 바뀌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함께 고려가 되고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터치키오스크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들 많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도 꼭 저 같은 경우는 카드가 아니면 하기 힘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편리해지만큼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맹학교 박춘봉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